자 이번 시간엔 저희 돼지족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돼지 미니족이구요. 이렇게 해서 앞발 2개, 앞발 2개, 뒷발 2개. 요 한쪽은 약간 불그스름한데 돼지가 도축이 될 때 이제 도축이 되고 나서 이렇게 땅에서 이제 하늘로 위로 올릴 때 이 발목쪽 여기를 이제 새사슬로 걸어 가지고 이렇게 끌어 올리기 때문에 이 돼지족발, 미니족, 뒤쪽은 하나는 꼭 이렇게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나와요. 요거는 불변의 법칙이니까 뭐 이상 있고 그런 거 아니니까 요거는 꼭 참고하시면 좋겠구요. 발걸을 하실 때 이제 여기 관절을 먼저 이렇게 끊으셨던 분들도 있고 저는 이제 발을 잡고 이렇게 돌리면서 이제 발걸하는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나와 있는 남아 있는데 요거를 그냥 저는 그냥 골조기로 이렇게 잘라요. 그리고 뒷발인데 원래는 여기에 이제 요렇게 자르면 이게 족발 중자에요. 근데 이제 요게 이렇게 살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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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있던 건데 요렇게 해서 떼어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시적으로 족발을 시켜드시면 요 돼지 사태를 드시게 되는 거에요. 자 요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감싸 있던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드러내서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일반 소매점에서는 이제 장족을 많이 찾는 동네 같은 경우는 이제 장족으로 많이 빼지만 이제 또 장족이 안나가는 동네는 요렇게 미니적으로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요거는 이제 업장에 맞춰서 발굴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뼈를 잘라 가지고 왔구요. 이제 손질 같은 경우에는 잘 보시면 털 나 있는 방향이 있어요. 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밀어 주시면 되구요. 우선 해야 될 것이 이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 여기를 먼저 이렇게 해서 잘라서 끊어 주셔야 되요. 이렇게 깨끗하게. 그리고 요쪽 부분도 엄지 발가락이 있는데 여기도 털을 긁어 주시구요. 반대쪽도 해주시고 잘 보시고 털이 있나 없나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털을 이런식으로 털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밀어 주시면 되요. 밀어 주실 때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텐션을 주시고 피부가 팽팽하게 일어나게 하면서 칼로 밀어 주시면 됩니다. 이런 면도날도 많이 사용하는데 오래 하신 분들은 이거 거의 많이 안 써요. 그리고 다 하신 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만져 보셔 가지고 털이 이제 까슬까슬한 게 느껴지는지 안 느껴지는지 그렇게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구요. 만약에 좀 힘든 부분이 있다 그러면 토치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토치로 이렇게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살짝 털만 이렇게 탈 정도로만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깔끔하게 손질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